덕분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지구에 왜 왔을까 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덕분서클에서는 몸 받으러 왔지 이렇게 쉽게 하라고 그러고 그럼 몸 받아서 뭐 하려고 몸을 빛나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몸을 빛나게 사용하려면 몸이 벌떡버떡 즉시 움직여야 몸을 빛나게 쓰겠죠 그럼 뭐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래서 건강에다가 포인트를 딱 줄 때 특히 여러분들이 몸을 빛나게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바르게 아는 과정을 우리는 보통 공부라 하고 그걸 먼저 우선으로 해서 출발하면 공부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르게 아는 걸 먼저 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발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두 개는 바르게 알고 출발하라. 그러면 공부인으로서 출발이다. 그러면 바르게 아는 것을 직접 내가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니까 공부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속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면 공부인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구분이 됩니까? 공부인은 최소한 자신이 이 지구에 왜 왔으며 자신은 또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두 번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즉 지구라는 동네는 어떤 법칙에서 돌아간지를 정확히 알고 이 두 개를 알고 이걸 내가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은 공부인이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이걸 통해서 완전히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단계까지 갔다면 옛날 어른들은 이분 도를 깨달은 분이네 도인이네 이렇게 단어를 하나 올려서 사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는 덕분서쿨 학생들은 공부인이 되어야 된다. 공부인의 가장 중요한 게 몸이 가벼워서 벌떡벌떡 즉시 움직여야 되니까 몸을 가볍게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사습관이다. 식사습관을 여러분 값진 연애는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생채식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아주 옛날 생채식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어서 아주 적응을 잘합니다. 특히 생채식은 화식으로 했을 때보다 에너지 발산이 훨씬 더 좋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생채식 할 때 좋은 점은 꼭꼭 식어서 진짜 위가 힘이 덜 들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가 사용해야 될 에너지가 최대한 쉬면 우리도 그러죠. 나도 법식물 시간을 줘야 되는데 계속 이것도 맛있으니까 먹고 이것도 맛있으니까 먹고 하니까 위가 쉴 틈이 있어요. 나는 언제 공부해서 법식을 먹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덕분서쿨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식은 점심때 한 끼 맛있게 먹는 것도 필요하다. 왜 지구에서 맛있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점심때 한 끼 잘 먹고 맛있게 드시고 아침에는 생채식, 계란이나 과일 이런 걸로 가볍게 출발하면 어떨까요? 공부인이라면 몸이 가벼워야 벌떡벌떡 즉시 무심해서 영감받은 가르침을 행동에 옮겨 볼 거 아닙니까? 갑진연 여러분 함께 보면 어떨까요? 우리 덕분서쿨에서는 이걸 본격적으로 본부가 되도록 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여러분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 출발이 공부인의 자세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